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Before long, my ears begun to discern another way of speaking the language. 자, Before long, 얼마 후, 이읗고, 즉 뭐예요? 내 귀는 뭐하기 시작했냐면은 분간, 즉 판별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뭘요? 다른 방식을요. 무슨 방식입니까? 언어를 말하는 그 방식, 또 다른 방식을 분간할 수 있기 시작했답니다. 내 귀가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귀가 있어야지 우리가 V 발음이라든가 B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구별할 줄 알면서 우리가 말하는 법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하고 똑같이 이 작가는, 왜냐하면 이 작가도 영어가 말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귀가 구별할 줄 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어를, 즉 이 language라는 것은 영어겠죠. 영어를 말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분간할 줄, 또는 분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It was not the cryptic and fantastic English full of attractions and mysteries that I love to listen to.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자, it 나오고, 어, 여기 대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어, 매력적이면서 좀 신비스러워, 신비감으로 가득 차여있는 그 암호화 같으면서도 fantastic한 거죠. 환상적인 영어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요? I love to listen to입니다. I love to listen to. 내가 듣기를 좋아했던, 여기서는 사랑했던, 너무 좋아했던 그 영어라는 것은 매력적이면서도 신비감으로 가득 차있는 그 크립틱하면서도 fantastic한 English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뭐도 아니었냐면,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강조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No other, tiresome, repetitious, one. 이 one은 English죠. 즉, 좀 따분하면서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뒤에서 설명합니다. That sounded like a cart입니다. 마차와 같은 소리라는 거죠. 이 마차가 어떻게 합니까, 카트가? Struggling over cold streets. 즉, 자갈 깔린 도로 위를 힘써, 아주 애쓰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카트 같은 소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또 설명할 게 뭐냐면, 제가 했었죠. 이 repetitious, one 했으니까 English, that 나오고 sounded입니다. 항상 명사, that, 동사, 주격입니다. 직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주격, 흥미대, 명사. 그 다음에 조금 4번 문법, 아, 2번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죠. 이번에는 4번 문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블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코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자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자갈깔다라는, 자갈깔린이라고 코블이란 단어가 또 되는 겁니다. 자갈, 깔다. 자, 여러분, 분사는 어디서 오나요, 항상? 분사는 동사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그래서 코블 돼서, 여기서, B, B, L, E 돼서, 자갈깔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제 기억하신다면, 이 코블이란 단어를 보면은, 자갈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작품을 쓸 때 많이 활용했던 방식인데요. 영어는 월등하게 뭐가 맞냐면은, 여러분, 뭐가 맞는지 알으세요? 명사형이 제일 많습니다. 명사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은, 이거를요, 동사가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만약에 프렌드를 합니다. 자, 프렌드는 원래는 친구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동사 자리에 가 있으면, 친구 만들다라고 우리가 쓴다고 합니다. 절대로 사전에는 친구를 만들다, 사기다라는 뜻은 없는데요. 명미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동사를 갖고,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 속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사로는 뜻이 없는데, 동사로는 없는데, 명사를 갖고 와서 동사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디 문법에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정말 가끔 가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작가라는, 작자들은, 작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글빨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글이라면, 내가 정말 이 구역에서 내가 책으로 글을 잘 써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작가들은 어때요? 특히 영미 작가들은 앞에 썼던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게 조금 약간, 뭐라 그러나요? 미신적, 그런 거의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어를 찾는데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사에서 가져와서 동사로 만들어서 글을 쓴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점점 여러분하고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문법을 해야 되나, 규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반드시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즉, 명사가 있다? 왜? 동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유가 뭐다? 명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의 수는 너무 적고요. 명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거나,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문법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No, 아닙니다. These are the English. 여기에 있는 다른 영어라는 것은 expressed things입니다. Things는 사건, 사물, 세상사, 만물 뭐 다 됩니다. 어떤 만물들을 표현하는데요. 어떻게요? In a different way입니다. 자, 이 different를 다양한 방식 또는 다른 방식 다 좋아요. 근데 저는 다양한으로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표현한답니다. 대식이 얘기하네요. That, 축격강의대명사 마찬가지죠. 자, was not enigmatic and seductive.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굉장히 매혹적으로, 유혹적으로. 그러니까 아니고요. No, dumb and monotonous입니다. Monotonous 그게 뭐예요? Monotonous. 즉, 단조로우면서도 좀 답답하면서, dumb하면서도 단조로우면 같은 그런 것도 아니더랍니다. 하지만 멋 타고 납니다. 버시 되게 중요하죠, 사실. Dramatic and direct랍니다. 자, 다른 영어 표현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시덕티브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dumb한 것도 아니고, monotonous한 것도 아니지만, dramatic하면서 direct한 거랍니다. 자, 우리가 colon 나오면는, 즉, dramatic하면서 direct한 게 뭘까요? whatever, whatever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인데, 부정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부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부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whatever 하는 순간에, 뭐든 간에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계대명사로 불러줘요. 뭐든 간에, 뭐, 뭐, 뭐든 간에요? The characters are sad. 즉,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뭐든 간에 뜻이라는 겁니다. Happened, 일어난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나는 거랍니다. That is to say, 말하자면, a word was an action. 즉, 단어는 행동이라는 거죠. Words and action occur at the same time. 자, 뭐랍니까? 단어와, 즉, 행동은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At the same time. 아시겠죠? An activity was named at the very moment it took place입니다. 자, 행위가, 행동이 이름 지어진답니다. At the moment가 아니라, at the very moment입니다. 바로 뜻이 있어요.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이름 지어진답니다. 자, 여기 it took place, take place, 발생하다 뜨시는데 여기에 when이 생략돼 있습니다.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when 대신에 여러분 관계부사, when 대신에 that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 when 하고 되는데 when 대신에 빼버리고 it took place,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름 지어진답니다. 어려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the character that was evidently crying. 자, character, 명사, death, 그다음에 비동사. 동사는 어쩌죠? 축격강의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축격강의대명사. 등장인물이요, 명확하게 울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울고 있는 캐릭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에서 딱 결국 동사 would say, 말하게 될 겁니다. would라는 것은 약간 가정법의 잔재가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I'm crying. 나 울고 있어. another one. another character겠죠? 이 캐릭터겠죠? obviously, 명확하게 hiding something, 뭔가를 숨기고 있답니다. 자, 이 사람은 would declare, 소리칠 수 있답니다. I'll hide this. 이거 나 숨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즉, 등장인물이, 등장인물이 아니고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작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왔던 영어의 핵심적인 거가 뭐였냐면 activity하고 world하고 함께 나오는 거였다는 거죠. 자, it was English, I started to learn from cartoons. 근데, it was English, 이게 영어였답니다. 이게 바로 영어였는데 자, I started to learn, 내가 배우기 시작했던 영어랍니다.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때 강조 구문이 되는 겁니다. 어, 대시 없잖아요.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에 됐도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됐도 생략 가능하고요. 어, 또 이때 새 됐도 생략 가능하고요. 당연히 즉, 관계대명사 중에서 목적교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즉격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합니다. 이거는 생략 불가. 그래서 여기서는 it was the English, 그게 영어였습니다. 뭐하는 게 I started to learn, 내가 배우기 시작했던 영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배웠습니까? From cartoons on television. 예. 텔레비전에 나오는 cartoon으로부터요. Where? 텔레비전에 대해서 관계부사가 붙습니다. 즉, 또는 어, cartoons on television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cartoon은요. The characters. 등장인물이 express the thoughts, emotions, and feelings in the straightforward way. 표현한답니다. 감정들을, 생각을, 감정을, 그 다음에 느낌들을요. 어떤 방식으로요? 아주 직설적 방식으로요. Out, 나가. Out, 도와줘. Stop it. 멈춰. Don't go away. 하지만 I'll be back. 이 I'll be back은 여러분 유명하죠. 헐리우드 그 영화에서 최고의 명대사가 바로 터미네이러에 나왔던 그 로봇이 나왔죠. 아놀슈가 제네거가 I'll be back 했던 게 넘버원이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가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라 생각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살인의 추억 같은데 여러분 너무 올드한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느낌에 우리나라 최고 영화의 명대사는 밥은 먹고 다니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Anyway, 어쨌거나 Let's go 가자. 이런 굉장히 스트레트포워드한 언어 방식으로 쓰는 영어였다고 합니다. I'll learn phrases and words입니다. 나는 자, phrases는 조금 어떤가 Don't go away처럼 좀 긴 것들 좀 긴 거 words는 그냥 단어들인 거죠.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대시 나오죠. Communicate necessity 즉 어떤 필요를 소통하는 물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주 굉장히 필요를 소통하는 phrases라든가 words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였나요? This is my pen. 이런 거였나요? 이건 내 펜이야. 뭐 이런 식의 아주 필요에 의한 것들에 글을 소통하는 phrases랑 구 단어 같은 것들을 배웠답니다. 자, 어떻게요? 자, in a fast, precise manner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그리고 stop it 이런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Don't go away. 가지마 이런 거 The language of cartoon also introduced me to metaphors 자, 그 만화의 언어가 역시 나를 이끌었답니다. introduce me 어느 세계로요? 메타포의 세계로. 메타포, 메타포 들어봤죠? 메타포는 은유라 불러주는데 요거 메타포랑 사실 상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메타포의 가장 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언 하면 용기 자, 뭐 라이언킹 할 때 그 아이의 그 용기 있죠? 여러분 그런 거죠. 라이언킹 영화를 보면 그리고 그 나쁜 세력 나쁜 세력을 보면 굉장히 어글리해요. 못생긴다든가 그러니까 못생긴 거는 그래서 이게 메타포가 사실은 또 나쁜 의미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쁜 선입관을 넣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문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고요. 요즘 미밀할 정도로 검은색 못생김 이러면 이게 악마 나쁜 세력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메시지를 남겨놔야지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메타포입니다. 특히 저는 색깔 색깔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즉 빨간색이다 하면 막 정렬 뭐 이런 느낌 있죠. 붉은 악마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메타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 색깔 우리 인간 안에 그 색깔의 메타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메타포가 요즘은 또 많이 유행하는 밈이라는 거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 설명이 됐나요? 어 예 지금 다 문법 얘기는 다 설명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처음으로 등장인물이 늘 들었답니다. 자 어디에 있는 in downpull downpull 한 것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 있는 등장인물이 들었는데요. shouting their heads off 입니다. 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오죠. shouting their heads off 입니다. 이 고개를 뒤로 제끼고 막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수어가 shout their heads off 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로요? with a phrase 입니다. 어떤 표현으로요. the sky is falling 예 하늘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the sky is falling 이게 무슨 하늘이 떨어지냐 이 sky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비란 뜻으로 나온다. 이게 메타포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거를 만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각 동사가 나옵니다. 자 목적어 characters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전지사 구라고 한 덩어리 즉 어디에 있는 캐릭터들이냐면 비가 막 쏟아지는 폭우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지각 동사 목적어 원형이 나오거나 ing가 나옵니다. ing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the sky is falling the sky is falling I believe that 아시죠? 요 that은 저거 완전히 이상하게 젊었는데 이 어 이거는 뭐 절대로 아니고 I believe 다음에 뭐예요? 제가 여기 앞에 걸 그냥 무심하게 썼나 봐요. I believe 다음에 believe 다음에 that은 뭡니까? 접속사 되는 거죠. 잇이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아 죄송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I believe that 자 뭔 뜻입니까? I believe that 나는 뭐라 그러죠? 믿습니다. 요거는 접속사 대신합니다. It was a proper way 이것은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아니고 It was a proper way 이것은 적절한 방법인데 어떤 way 다음에 to죠. to say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요? 자 It is a damper or it is a raining very hard 합니다. 아 맞아요. it은 가짜고 to는 진짜라는 뜻이군요. 여기서는 이게 적절한 방식입니다. It is a damper or it's raining very hard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표현이 또 다시 접속사 앞에 있는 that은 접속사 되시고 뒤에 있은 it 가주어 그 다음에 to 진주어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러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it 가주어 to 진주어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라고 생각해서 잘못 이렇게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씁니다. I believe that it was a proper way 이게 적절한 방법이다. it이 바로 뭐다? to say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것이 it's a bumper or it's raining very hard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I have no choice but to learn yet another kind of English from cowboy movies 입니다. I have no choice but to do 입니다. I have no choice but to do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뜻입니다. 즉 나는 다른 종류의 영어를 배우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로부터 from cowboy movies 입니다. 즉 이 이것밖에 는 cowboy movie 밖에는 내가 영어 또 다른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왜냐면요 my cousins constantly use it 내 사촌들이 끊임없이 사용했답니다. 이것을요 뭘요 cowboy movie 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영어를요 it은 바로 이거죠. 다른 종류의 영어 즉 cowboy movie 에서 나오는 자 어디에서 인데요 games 그들 게임에서요 서부국 놀이를 했나 보죠. 우리도 총놀이 많이 했죠. 저도 여자 집어 어렸을 때 총놀이 되게 많이 했던 거 빵빵빵 그러면서 막 이렇게 꼼짝마 이러면서 맞춰 프리즈 말이면서 했겠죠. 자 also in a mechanical way 즉 기계적 방식으로 I learn by heart 자 나는 run by heart 외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the english names 영어 이름들을요 뭐에 대한 for all plays in baseball 즉 야구에 있는 모든 경기를 위한 자 이 야구 경기가 뭡니까 콤마 찍었습니다. the most popular sport in nicola과 nicola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요 아시겠죠. 자 15번 다시 문법 들어갑니다. I believe that it was the proper way 이게 적절한 방법이랍니다. it은 가짜 to say 말하는 거 in english 자 음 이게 바로 바로 뭐냐면 이 영어를 it is a dumper it is a raining very hard 너무 세게 hard는 너무 세게 비가 많이 온다 억수로 비가 온다라고 하는 방법이 proper way다 라고 하는 it 가짜 투 이하 진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 뭐라 그러죠 이 작가가 영어에 접했던 방법들을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라 이모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특이한 소리 음향으로 들어와서 들었던 그 이야기서부터 자기가 그 애기 때 유치원 때 1, 2, 3, 4 이런 거 배웠던 이야기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같아요. 아직은 뭘 배운 거 있습니까 카툰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스트레트포버드 웨이 방식의 어떤 행동과 그 단어가 함께 나왔던 단어들 이렇게 영어를 노출되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점차적으로 the english that was so dull to me 영어는 너무나 좀 재미없고 따분한 게 되었답니다. 나에게는요. 언제요? in the first grades of school 자 학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랬던 영어가 expanded 자 확장되어지고 and different 이 됩니다. 동사 동사 deep deep 이란 단어에다가 en이 붙어요.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en이 붙으면서 동사가 되는 과정 deep 더 심오하게 되다 깊어지다 자 뭐로 깊어집니까 with reading 독서로요. 이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트랜스포밍 하는 거랍니다. 독서는 뭔가 변형시켜주더라는 거죠. it 영어를요. into a beautiful language 아름다운 언어로요. 또 대시 받습니다. 언어 아름다운 언어 대빡국 캡트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앞에 그것도 잉글리시 나오고요. death 하고 비동서 나왔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도 주격 관계대명사 keep 독서에 의해서 나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의식의 일부를 점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로 트랜스포밍 하는 독서 이렇게 나오죠. 독서로 확정되어지고 깊어졌답니다. 자 그리고 인베이딩 나왔습니다. 인베이딩 여러분 이제 업트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다음 keep growing 그 다음 becoming 인베이딩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베이딩 마이 소트 내 사고에 침투되어 들어와서 appearing in my dreams 내 꿈에서 내 꿈으로 실현되어지는 내 꿈에서 나타나는 이 꿈은 우리 진짜 미래의 꿈이 더 맞겠죠. 꿈으로 시전되어지는 그러한 언어 beautiful language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keep growing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침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end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등이 접속사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eep growing becoming 인베이딩 and appearing 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죠. 등이 접속사가 아무것도 아니라 안됩니다. 등이 접속사 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조 여러분 이렇게 길잖아. 이 작가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이제 소설 같은 것들이 뭐라 뭐라 말아 뭐라 막 적혀 있어도 아 이 순서대로 착착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소설 같은 데서 실제 여러분 진짜 영어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Understanding the language and speaking it 이 순 당연히 랭기지겠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봤는데요. 바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 절대로 안 봤습니다. 즉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요? In a natural way 아주 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요. became integral 뭐가 된다고요? 아주 뭐라 그러죠? 통합적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To my being 내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My way of appreciating literature 문학을 이해하는 내 방식에 또 아주 기본이 되어지고요. 또 Especially poetry 즉 문학 중에서는 특별히 시에서는 and enjoying 났죠. 그럼 뭐예요? 아 이해하고 문학을 이해하고 enjoying the lyrics 릴릭스는 가사가 많습니다. Of my favorite so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를 즐기는 우리 팝송 여러분 가사 갖다 놓고 즐길 때 굉장히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팝송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 영어를 싫어하는 나이 드신 분들 수업할 때 항상 팝송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팝송을 또 좋아하는 이유는 또 배워놓으면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한 분 노래를 쫙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나이 엄청 많은 분 말고요. 한 20대 30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확하게 그 영어 가사 리렉스를 공부하면요. 정말 팝송 부르는 자신감도 넘치고 영어 배우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 패브리송이 어떤 겁니까? Which I was able to repeat perfectly 내가 자 뭐예요? 여기서는 I was able to니까 그 리핏 여기서 목적격이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위치가 받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가사를 완벽하게 그 반복할 수 있는 즉 리핏이랑 해서 외울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리렉스를 즐기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로처 클래시즈 워 자 리트로처 클래시즈 클래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리트로처의 그 애는 리트로처 클래시즈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클래식이 나오는 거죠. 리트로처의 그 문집들이 나의 가장 좋은 어 그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지금 쭉 나옵니다. To act as a actor in any of 셰익스피어's plays. 셰익스피어의 그 연극에 그 어떤 거든 애니오브니까 거기에 어떤 거든 간에 그 등장인물로서 연기하는 거 What to read on 오헨니 쇼스토리 out loud 네요. To my 클래스메이츠 뭐하는 거 여기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오헨니의 단편 이야기를 단편 소설이죠. 단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 또는 A chapter of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트레저 아일랜드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트레저 아일랜드의 챕터를 읽어주는 거 또는 소넷 바이 엘리제베스 브라넷 브라우닝 이런 거 읽어주는 거 여기서는 그걸 다 생략을 한 거죠. 이 브라이튼 마이 데이 내 삶을 밝혀주었답니다. 내 인생을 밝혀주었답니다. At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서 I discovered 나는 발견했습니다. Among other authors 다른 작가들 가운데서 월트 웨이트먼 월트 웨이트먼 별표치입니다. 저는요. 제가 저의 박사학위 논문 즉 저의 주제 여러분 원래 이제 문학을 하면은 이 각자 작가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 그래 이문열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듯이 저는 이제 월트 웨이트먼을 주제로 논문을 써서 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트 웨이트먼 이 월트 웨이트먼은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스 방에 가면은 대통령도 아닌데 사진이 걸려있죠. 그 사람이 월트 웨이트먼입니다. 저는 제가 그 작가를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이 딱 보자 월트 웨이트먼이네 하면서 얼굴 보고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캡틴 오마이 캡틴 하면서 마지막 아이들이 책상에 올라서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월트 웨이트먼의 링컬을 위해서 쓴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아는 그 영미인들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가 얼마나 월트 웨이트먼의 작품들로 꽉져있는지 다 아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 작가 에밀리 디킨슨 동시대 여성 작가입니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또 단 칼 샌버그 앤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 For the Long 더 나아가 I Encountered Encountered 좋아하다 만나다 윌리엄 블랙 더 시스터즈 브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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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인데 세자매가 싹 다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샤럭 브론테인데 바로 제이네어가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도 폭풍의 언덕 하면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제인 호스틴 제인 호스틴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작가 헐리우드 감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영화했던 작가입니다. 제일 많이 영화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만과 편견 프라이드 프레저디스를 쓴 작가이죠. 어네스트 헤밍웨이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노인과 바다 했던 작가이죠. Years later 즉 몇 년 후에는 while at university 대학에 있는 동안에 I read read 읽게 됩니다. 여러분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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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달라지고요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읽었습니다. The Americans 미국 작가들 이시겠죠. 윌리엄 포크너 에즈라 파운드 and 게드루드 스테인 and Irish Authors 이번에는 아일랜드 작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and 제임스 조이스 뭐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명사죠. 행 조 액 란 것은 연기하는 거 등장인물로 자 쉑스피어의 그 연극의 등장인물로 연기한다 했는데 뭐 베니셀 상인에서 나오는 거 로뮤앤 질리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맥베스에 나온다던가 또 뭐가 있나요 뭐 엄청 많습니다. 37편 이거 최근에 한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총 작품이 이만큼은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쉑스피어의 37 플러스 한 편 해가지고 37 38 이라 치는데요. 느낌이 중복되는 작가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38 명 37 명이 각각 한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쉑스피어 작품을 안다면 아까 베니셀 상인 로미오 앤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또 뭐 이렇게 생각난 건 태풍 템파스트 또 햄릿 오셀로 또 리어왕 킹리어 이런 거 작품 보면요. 정말 37 명의 작가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아주 정말 신기합니다. 자 브라이트 트라이에다가 EN이 붙습니다. EN이 붙으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 형용사에다 EN이 붙는 과정이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디스커버 그 다음에 목적과 떨어져 뭘 발견했다 Among Other Authors 는 여러분 Among 들어가면서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치사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한 덩어리 문장구조에서 중요하지 않고 디스커버 다음에 대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예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 또 우리 만나요.